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활동을 펼쳐온 이랜드 재단이 청년들의 당면 상황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단계별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회, 기관, 기업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랜드 재단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신턴 호텔에서 2024 자립준비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마주하는 시기별 상황을 3단계로 나눠 지원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립준비 단계의 청소년 시기에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멘토와의 연기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진출 단계에서는 코칭, 특강 등 진로탐색 교육과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기여 단계에서는 당사자 모임과 사회참여 활동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일 대포는 지역교회와 협력해 자립준비 청년들 곁에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머물고 다양한 영역의 기관과 연계해 자립이 준비된 우리 사회의 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